대경대학교는 학교가 좀 작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둘러보겠습니다. 여기 지도 보이시죠? 얼마 안 돼요. 농부장 있고, 동관동 있고, 다회관 이런 게 많은데 이 학교가 특히 또 연예인으로 유명한 학교잖아요. 학교잖아요.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는 재미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시죠. 그리고 또 이 학교가 제가 듣기로는 남양주 캠퍼스라고 있습니다. 남양주 캠퍼스. 여기에 연예인들이 많이 가고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다고 그러는데요. 우리 유동군 교수님. 아시죠? 유동군. 유동군 성대모사 좀 하거든요. 얼마 전에 끝났던 경도전 아시죠? 예, 정몽자. 그걸 짜이 되는 게. 똑같죠. 이런 것도 이제 소찬휘 교수. 이 4옥타분을 넘나드는 가창력이 있으시잖아요. 대전의 노래 다녀오고, 찬아. 이런 것도 이제 교수님들. 그리고 그 제안가. 나는 아이들의 걸쇠. 제안님도 여기 교수님으로. 이 학교는 아닙니다. 이 학교는 맞는데 대구 쪽은 말고 남양주 쪽에 교수님으로 계신 것 같아요.